나랑 고고 닥치 좋아해요 가게에서 산대 안전하고 행복한 한국 기구를 기원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또 따뜻하게 144번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땡큐 자 아무튼 이 집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제가 좀 잠깐 또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게는 144번이고 여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세요 가게는 작아요 근데 이제 파는 거를 보면은 뭐 저런 하와이온 티셔츠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예전 그 스브니어 같은 그런 베트남 국기 있는 티셔츠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안 사죠 저기 양말 나이키 양말 보이죠? 양말 양말 한 개 500원이에요 10개 세트로 사도 5천원 밖에 안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싸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라운드 티셔츠 라운드 티셔츠 바우니팅? 라운드 티셔츠는 5만동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지 짧은 반바지는 바지도 이제 반바지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짧은 건 5만동 뒤쪽에 긴 거 농구농고 복이죠 농구바지 같은 사이즈 그거는 6만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카라띠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예쁘죠 우외로 이게 개당 8만동이에요 8만동 어딜 가도 여기보다 그냥 뭐 더 싸게 파는 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 장난칠 기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딱 제일 좋은 가격에 팔자 라고 해가지고 파신대에요 여기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개라도 더 팔려고 하는데 방금 지나가신 분들이 원하는 색깔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흰색이 없으니까 안타깝긴 하네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보면 저기에 저거 반스 보이죠 요거 남자 반스 여자 반스는 안 보이는데 저거 이만 동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자 요거죠 자 요게르랑 저 속옷이 이만 동 예전에는 저게 다른 가게에서 3만동 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10개 사면은 뭐 한 개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아예 2만동으로 네 2만동으로 여기 한 개 2만동 씩 파는 것 같아요 자 2만동에 팔고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그냥 귀찮게 막 가격 그거 정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지금 요거는 6만동이라고 아 이런 티 같은 거 요것도 6만동이에요 6만동이면 우리가 돈으로 3천원 밖에 안하는거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어디서 이상한 정보 얻어듣고 와가지고 뭐 시장가면 무조건 반값으로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파는 사람 가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가게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연령대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흥정할 그럴 기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격을 막 부는 게 아니다 제 경험상 가낭에 30번 이상 온 사람의 경험상 네 이 집이 가장 적절한 가격을 준다 저 여기서 뭐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여자도 이쁘네 이거 꽤 날려 아 이 원피스는 육만동이래요 괜찮네 여기 허리는 뭐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렇게 고무줄 입고 늘어나는 거 끈 입고 치마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 육만동 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육만동 육만동이면 3초나 와 너무 사고 싶다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육만동이래요 아 그래요? 3천원 매니컬러 매니컬러 매니컬러? 네 여기 이것도 있고 오 이쁘다 사세요 이 집이 제일 정직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총값도 안 나오겠다 그냥 저런 거 봐 인터넷으로 사면 3만원인데 그러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분들이 들고 계신 게 3천원짜리 말도 안 되죠 제가 여자가 아니라 저도 관심은 있는데 살 거는 아닌 거 같고 아무튼 저기 뭐 바나나 셔츠나 수박 셔츠 같은 거 와 여기 이분들 리액션 너무 좋다 여기 또 있다 자 이것도 보시래요 오 이것도 멋있네 이렇게 자 아무튼 저는 오늘 다낭을 떠나고 또 나중에 오면 다시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거 궁금하네 바나나 티셔츠 파우니팅? 바나나 6만동 아 남자 셔츠는 다 6만동이구나 여자 것도 저 긴 원피스가 다 6만동 아 이 집 너무 싸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갈게요 바이바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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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 renewal 에효 이 는 그 OD